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탐켄티한테 복 받으실 거에요 아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위든 아래든 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아니 이거 아래쪽에서 들어오면 싸울 건데 위든 못 들어와 위든 못 들어와 나 위빠이게 갈류 와드 있으면 레이스 쪽에 하나 해줄게 우리 레이스 얘들아 가자 아래쪽 그 금부 조심해 어 금부 생각해라 바텀 노스펠 바텀 노스펠 형 나 크게 도망할 거야 이거 이래서 드리블 가능 이래서 드리블 가능 탑은 내가 주도권 계속 잡고 내려가 줄게 미드 쪽으로 얘네 이거 먼저 들어간 거 같은데? 용 치면 쌈 보자 치면 쌈 보자 이거 치면 쌈 줘야 치고 있나? 어 이거 볼래? 나도 탈게 나도 탈게 얘네 노플 누구야 노플 누구야? 카르마 마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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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르마 볼래 볼래? 자 꽁있어 쫄지마 갈류 한번 조심 한번 조심 이름 안돼 이름 안돼 이름 안돼 아 미안 몸이 안 움직이고 그런가 싫은데 아니 아예 바로 쳤 걔네도 근데 타갈 분 없을 때 먼저 쳐가지고 이거 위쪽에서 싸움 보자 아이들 난 탑 탑 먹고 갈게 이거 기드 마오 조심해봐 마오 탑 마오 탑 마오 탑 아 마오 노텔 마오 탑이야 여기 살짝 보자 여기 바텀 볼게 바텀 나 가는 중 그분은 늦게 갔어 세타 줘 이거 살짝 볼게 다이브 할만해 라인민호 중 이거 그분 여기 가자 다이브 할게 마오 탑 있나? 마오 탑 없어 방금 방금 마오 탑 아니야? 그러면 상관없어 탑 탑은 몰라 뭐야 집 갔는데? 원래 빠졌어 내가 내려오는 무빙에도 마오 노텔인거 같아 무리하지마 그분 너무 퀘퍼 민규 형 다시 밀려 민규 형 다시 밀려 미스 마가 미스 마가 여기 와네 지금 마오 안 보인다 여기 위에 뿌렸다 방금 누구? 이거 빠졌거든 나 타워치지 모르겠다 유미 안 보여 용 용 용 용 1분 나 집 갔다가 한번 붙을게 이거 집 갔다가 붙을게 그냥 나도 집 갔다가 용 갈게 민규 형 지금 민은 클리어만 싸우지 마 이거 누구 초식이야 민규 형한테 나 용 스킬 거야 치자 이거 안 올 거 같아 안 온다 안 온다 이러면 탑 가줘라 민규 형이 탑 가줘 탑에 텔 쓸까 말까 쓰지마 아직은 쓰지 말고 어? 텔 스타트 막는 게 좋아 보이는데? 막을 수 있나? 막을 수 있음 써 막을 수 있는 거야 텔 써줘 그럼 쓴다 조심해 괜찮아 괜찮아 이번에 이즈 강남 볼게 이제 강 나오면 안 돼 얘네 미드 본다 근데 이거 마오 바텀 안 보인다 다이브 하지 말자 이거 마오 보이면 할게 마오 보이면 할게 야 이거 문다 우리 이건 빨린다 사와밀고 사와밀고 얘네 피 엄청 많이 찬다 얘네 피 엄청 많이 찬다 밑으로 내려가자 밑으로 일로와 일로와 가봐 아래로 와봐 아래로 가베일러 위에서 오고 얘네 찾거든 천천히 보자 천천히 보자 너네도 더 와봐 이거 이거 내가 있는지 안 돼 기가 맥키게 걸어볼 마오 천천히 간다 천천히 천천히 앞에부터 봐 앞에부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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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도 해도 돼 천천히 해봐 천천히 아 씨발 뭐가 이렇게 죽여가지고 마오 얘들아 이즈 생각하면서 여기 이즈 봐볼래 이즈 봐볼래 이즈 이즈 나 빠질게 나 빠질게 나 2, 3초 아 바로는 어때 나 총 좋은데 나 치카타 때 나 치카타 때 오케 민교형 탈 좋아 민교형 탈 좋아 나 공 있어 나 스마는 없는데 나 스마는 없는데 나 스마는 없는데 오면은 이거 카바이 올라가야 될걸 와드 있어? 나 반 피워서 질 텐데 나 스마 없어 같이 올라가자 킨드 같이 올라가자 일단 올라갈게 그냥 뭐가 이렇게 아픈거야 근데 뭐 맞은건지도 모르겠네 바텀 한번 가자 나이스 나이스 잡았고 내가 믿어볼게 억제기 억제기 끝내자 끝내자 얘네 없어 이즈 없으면 아무것도 없네 얘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지마 하지마 빠르게 장비 아니 원두 걸면 돼 우리 대체 안해도 돼 미드 나오면 볼게 이거 미드 봐줘 미안하다 산민아 미안하다 갈리오 카밀에 궁봐줘 갈리오 궁봐줘 아니면 이거 카밀에 탑밀면 안 돼 용봐 용봐 애들라 용봐 마누아 너는 그냥 인식을 준비해 다시 네 이거 볼게 이거 볼게 이거 봐줘 봐줘 나 그냥 걸게 이거 이거 사업가는거야 애들아 이즈봐야 되잖아 이즈 이즈 나 봐줘 내 쪽 봐줘 얘네 용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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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카밀 위에 얹으면 돼 얘들아 이거 먹는다 얘네 아 우리 볼게 우리 볼게 스마스하고 하면 별로야 어 잠깐만 나 2 3초 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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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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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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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버 개피 게임 끝났어 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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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다 우리 팀 다 că너아 뭐야뭐야뭐야뭐야뭐 수고해요 만흥c 살려 종 나이스 살았어요 남은 게임 잘해보자 나이스 우리 말이 너무 많아 말 좀만 줄이자 막 조건 이긴다 이것까진 아닌거 같긴 하거든 야 마오카이 사라졌고 야스오 사라졌고 5공 로밍 대 5공 로밍 나이스 마오카이 풀 조심해 마오카이 풀 수 있는게 좋아보여 야스오 버려야 돼 할만해 카르마 안와 야스오 노플 야스오 노플 이거 얘네 마오랑 야스오 노플 이거 엽갱 당해주는 척 하면서 우리가 다 잡던거 우리가 엽갱키자 거기 노아디야 세트가 먼저 하고 이달리 봐야돼 이거 용지자 주위바 이거 전량 이거 알아서 칼리랑 내가 용 꺼낼게 주위바 얘네들 마나 없거든 형 혼자 밀되있지 밀되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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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박돼 석박 밀되있어 창맞지마 창맞지마 나빠져 나빠져 잘했어 밀되있어 밀되있어 오우 태탔다 오우 태탔다 오우 노플 나 왔어 나도 왔어 나 궁빠져 천천히 나 궁없어 나 궁없어 알겠어 마오 잡을게 마오 노플 내가 오공이나 야토쪽 봐줄게 치고있다 우리 봐줘야돼 웬만하면 모델가 데려가줄거라서 먹었다 해 이거 앞에 살짝 보자 야토 노플 야토야토 계속 봐봐 안 돼 야 이거 오공 봐줘 오공 여기여기 오공 데려갔거든 상관 어때 난 싸우면 이겨 싸우면 돼 싸우면 돼 싸우면 돼 아 아 저 아까운데 큐 이거 먹어줘 나 가고있어 티키타 까야돼 지금부터 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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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도 돼 봐도 돼 봐도 돼 봐도 돼 야 이거 야토도 봐 야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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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공이랑 싸우는 중 아 나 이겨 나 이겨 오공 노플 노플 계속 가볼까 구공 있어 구공 있어 상대 블루 나오거든 오공 노공 끝낸다는 마인드 오공 오공 상윤아 상윤아 버려야돼 아 뭐야 이거 이거 사라? 상윤아 찢어 개새끼들 그냥 지겨 끌어드림 김민규의 끌어드림 끝낼래 끝낼 끝내자 끝내자 김민규의 끌어드림 끝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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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김민규 이게 김민규야? 라인 밀어봐 라인 라인 그냥 끝내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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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수해줘 끝내줘 내가 했다 내가 끌어뜨렸어 뭐해 호빈가 개새끼들 끝내 끝내 뭐해 못 탑져 못 탑져 빨리 다음 게임하게 못 탑져 한 판 사이에 세발 쳐 세발 쳐 뭐야 평타팀 왕이 뒤집어져 왕이유 왕이유 왕대 하나 붙인다 야 모델 하나 붙인다 김민규야 이거 쳐 김민규의 등장 피지컬 왕이유 한 판 사이에 아아 나이스 아 근데 나이스 삼산하면서 카르만 뒤나야 아 아래 근데 쯔다 아래 쎄다 정글 힘차이 많이 나서 그 민규 형 이 라인 때 할테니까 이 라인 때 뒤로 빠졌다가 라인에 탈 타볼래? 탈 보면 지금 해야될 것 같은데 기라 나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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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리 칼리 이거 텔 된다 세트 잡아야되는데 천천히 이거 이거 노플 노플 오르내봐 오르모 여기까지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세트 지금부터 텔 될템 한 칸 먹고 한 칸 먹고 집가자 아 좀 멀어 기다려 나 중력부쿱으로 되는데 미드 зовут 이거 바텀 따올게 바텀 육장 leşen 라트 HIM 내려와 못먹어 Sole bom 세트 에트 세트 먼저간다 맞다운 빠지면사 여기 위 위 위 serait 돌아 Porver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너플 WOODRUFF 분들 우리 너무 좋아 에스라 용용용 그만 갈거지 에코 오면 세트 간다 세트 간다 빼는게 좋아 나 없어 가고 있거든? 어 좋은데? 너무 좋은데? 파이크도프해 나이스 좋다 나이스 민교영 오른쪽 조심 민교영 오른쪽 조심 민교영 밑으로 빼는게 좋은데 밑으로 빼야되는데 찬호야 밑으로 빼야되 나 궁이 15초야 나 궁 15초래 얘 없어 이거 치자 아래 세트 나 궁운 나 궁운 하늑 쟤줍 쟤줘이속 쟤 너플 자 다가줘 민교영 저런거 바로받은며 칼리 맞아야 돼 칼리 칼리 맞아 칼리 자 얘 잡았어 다 썼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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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ㅅㅂ 죽어라 가자 나 유치한데 용 보자 이거 얘들아 용 보자 이거 얘들아 얘네 초식이 3개 원딜 정글탑 용 꺼내자 마들아 너도 와줄래? 천천히 파이팅을 지켜야 돼 천천히 해 천천히 용 칸해 뒤로 꺼내 뒤로 꺼내 오름 밀고 있어 천천히 호킹 조심해 불탔구 자 여기 천천히 천천히 용 벗지 마 야 민규 형 민규 형 민규 형 민규 형 살아 용 봐 용 번져 봐 용 벗지 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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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천천히 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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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궁 다 뺏어 궁 다 뺏어 알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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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 좋아 각 좋아 나 궁탄사 진짜 못댔 아 뭐야 공부 하신거 조이 풀 없나? 조이 안 되겠다 와 카스 높게 바론 가자 바론 바론 조이 높게 그만 가자 조이 높게 조이 높게 바론? 바론 돼? 바론 가래? 바론 가래? 카더스 높을 카더스 높을이야 카더스 높을 정글 높을이다 해보자 내가 걸자오 내가 먹어도 되나? 내가 먹어도 되나? 민규 형 카더스 걸어 줘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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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카더스 높을이야 바로 줘 그럼 민규 형 카더스한테 카더스 견제해 줘 미규 형 바론 버스트 그냥 바론 포 일로 바꿔 민규 형 오는거 궁바 혹시나 오면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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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 아 c... 못 참겠다 패트병 쏴야겠다 왕 주왕 출 아 나 진짜 오를 왜 이렇게 잘 나 왜 이렇게 잘 하는지 진짜로 아 와 중돌로 김민교의 장품 다탄미드 깜짝이야 다탄미드 어 미드 걸린다 추위 덮을 추위 덮을 어 미드 걸렸다 미드 걸렸다 이때부터 맞자 아유 아파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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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민교 형 뭐야 아 아파 아 잡아 김민교의 무팔무 김민교의 무팔무 김민교의 무팔무 김민교의 무팔무 야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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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새끼 잡아 앙 귀몰이 야 김민교 이거 뭐야 아 김민교 다탄미드 뭐야 이거 뭐야 김민교 다 이겼네 우리 와 와 고맙습니다.